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캐 입니다. 오늘 3월 26일 금요일 마감시험 방송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기관외국인의 쌍끄리 매수세가 유입되면서요 코스피 시장 1%대 상승 코스닥은 0.18% 상승하는 상황입니다. 자 의외로 20일 60일 이평선을 이탈하면서 시장이 상당히 위험한 구간으로 갈 수도 있었는데 앞전 직전 저점 부위를 탄탄하게 지지하는 모습 보이면서 게다가 오늘은 기관외국인 쌍끄리까지 들어오니까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뉴스를 제가 체크를 못했습니다만 국민연금이 그동안 계속 보유 비중 때문에 매도를 계속 해왔는데 오늘 아마 그에 대한 회의를 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었겠죠. 그래서 어떠한 결의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마도 그 보유 비중의 폭을 조금 더 늘려서 국민들에게 지금 지탄받고 있는 그죠 시장 발목 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계속 연기금이 매도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한 추가로 매수가 나중에 시장에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 신고가도 아마 갈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시장 안 좋을 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자 전일도 시장 올라갈 것 같다. 전전일도 그렇구요. 그런 부분들 일단 예측이 맞아서 너무 기쁘구요. 자 세부 종목들을 한번 챙겨보자면 요. 큰 전광판을 먼저 한번 보고 말씀드리는 게 더 좋겠죠. 자 장 중반까지 조금 지지부진하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래도 하이닉스는 1.5% 때 상승을 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시장 대비해서 약세 보이는 전기전자와 자동차 그리고 2차전지 이제 어저께 이어서 오늘 반등도 좀 하고 있습니다만 2차전지가 동력을 좀 잃었구요. 그 바톤을 이어 받아서 철강 조선 건설이 상당히 강세를 보입니다. 특히 닥터케이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던 한국 조선해양은 11.39% 상승하는 겁니다.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거든요. 자 아침 공개 방송을 여러분들이 좀 알차게 잘 챙겨서 들으신다면 충분히 참고가 됐다. 효성과 한국 조선해양 방송 참고하고 수익 잘됐다 라는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나중에 한번 챙겨보시구요. 자 그리고 SK텔레콤이 계속해서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었거든요. SK그룹의 중간지주사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지금 좀 더 구체화되고 있는 부분 때문에 SK텔레콤 8% 상승입니다. 자 요점은요. 외국인이 매수에 들어오는 종목에 관심을 가져보시라. 자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종목 한번 볼게요. 한국 조선해양 기관에 쌍끌이 그냥 아주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죠. 자 그리고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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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요. 기관에 아 외국인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죠. 그죠? 이렇게 잘가는 종목. 철강주에는 뭐? 현대제철이 전일에 이어서 또 상승 추가 상승 4% 더 했거든요. 이러한 부분도 현대제철도 여러분들께 다 소개해드렸구요. 기관에 보면 쌍끌이 매수세가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다. 이겁니다. 자 이러한 기관에 쌍끌이 매수세가 포착되는 종목들 유심히 잘 보시다가 매수 포인트를 딱 잡으신다면 성공할 확률이 투자에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것입니다. 그죠? 그 부분 참고를 해보시구요. 오늘 셀트리온 삼행제 또 강세 보였습니다. 셀트리온 드디어 30만 6천원권에 여기 120일권 돌파였습니다. 그리고 아까 장 초반에 밀리다가 다시 끌어당겼으니까 양호하다 할 수 있겠죠. 이제 32만원권의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는지 체크해보시구요. 닥터케인은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매수에 들어갔다 말씀드렸습니다. 매수위에 계속적인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큰 폭의 상승은 아닙니다만 셀트리온 보다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수급도 조금 더 낮고 여기 위에 있는 14만원권 여기만 돌파를 잘 해낸다면 16만원권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완벽한 추세 전환 초입에 매수를 해 들어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그래도 중간중간에 외국계 매수가 들어간 거 포착이 되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한 이유는요. 바이오 종목들이 낙폭이 심하고 조정을 마치고 돌아설 타이밍이다라고도 판단했습니다만 또 하나는 무슨 판단? 그렇습니다.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상대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코스피는 옆에 횡보하면서 지지부진한 반면 코스닥 스트레이트로 올라오면서 더 추가로 상승할 기미를 자꾸 보여줬습니다. 뭘 또 보여줬다? 그렇습니다. 중간중간에 연속적으로 오늘 제외하고 매도가 지속적으로 오후 그레일동안 나왔던 코스닥에 비해서 코스닥은 중간중간에 기관외국인 한쪽이라도 4주는 수급이 코스피보다 낫기 때문에 코스닥이 추가 상승 더 빨리 가능하다고 판단했고 그러면 코스닥의 시총 1위는 뭐다? 그렇습니다. 셀틸리온 헬스케어이기 때문에 셀틸리온 헬스케어를 선택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야 신희님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어요. 그죠?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기전자, 자동차, 2차전지 이런 섹터에서 철강, 조선, 건설로 바뀌고 있다 이거입니다. 그러한 주도주의 변화를 빨리 포착해내고 잘 순응하는 것이 투자를 성공하는 하나의 또 그것이 되겠죠. 지금 죄송합니다. 말이 되게 잘 안나와요. 왜인줄 아세요? 너무 피곤합니다. 너무 피곤한데 여러분들과 약속 지키기 위해서 제가 8시에 방송한다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방송을 켰는데요. 그죠? 참 아주 소박한 인원과 같이 하고 있습니다. 자 정리하자면요. 시장이 변화하는데 잘 따라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봐요. 기관에 쌍클리 들어오는 것. 수주 소식, 오늘도 수주 소식 때문에 조선주 상당히 강하게 5적, 6,375억 규모의 수주 소식으로 인해서 11.39% 갑니다. 자 포인트는 어디다? 이러한 포인트, 이러한 포인트 20일과 인접한 포인트에서 매수 그리고 급등, 그죠? 저러한 포인트만 하나 잘 익히셔도 투자하는데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HMM 지금 스웨즈 운하에 이렇게 스웨즈 운하가 있으면요. 이렇게 선박이 좌초돼서 바로 막아버렸습니다. 자 스웨즈 운하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아프리카 이렇게 안 돌아가고 중간에 딱 운하를 뚫어가지고 빨리 시간을 단축하는 거 아닙니까? 잘못하면 이렇게 아프리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운임이 더 뛸 가능성도 있고요. HMM은 15.9% 이거 뭐 끝내주고 가는 거죠. 장대양봉의 장대거래 베리쿠신 상황입니다. 그렇게 강세협정 볼 수 있고요. 약세협정은 LG전자가 좀 좋지 않습니다. LG전자가 무너졌다 그랬습니다. 올라와도 튕겨 내려오고 여기 뭐다? 강력한 저항력을 합니다. 20일, 60일 추세가 훼손되는 20일과 60일은 뭘로 바뀐다? 그렇습니다. 깨지고 나면 저항으로 바뀌는 겁니다. LG전자는 당분간 주가 흐름 별로 쉬운차할 것 같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자동차도 좀 쉬운차다. 그죠? 현대차 밑에 자꾸 꼬꾸라지고 있고요. 자, 기아차는 간들한거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동차 부품도 좀 추춤거렸습니다만 자동차, 완성차 업체에 비해서는 그래도 비교적 현대글로비소가 반등도 나오고요. 우리는 현대위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현대위아가 포트폴리오 중에 지금 가장 쪼금 모양이 시원찮은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무너지니까요. 여기서 매수했는데요. 한번 챙겨먹고 다시 일부 들어간 게 여기 밀렸죠. 추가로 빠지면 비중 축소할 예정입니다. 자, 나머지 만도 만도도 조금 추춤거리고 있고요. 자, 한옥 시스템이 양호하고 지금 뭐 타이어 업계도 그만그만한 상황 그래서 자동차가 빨리 돌아서야 된다. 그리고 전기전자 그죠? 2차전지는요. 추세가 많이 무너졌습니다. 여기 121 저항받을 가능성 상당히 높거든요. LG화건요. 삼성 SDI도 조종적으로 받고 이제 반등 모색하고 있는 정도 그러니까 초강세 이제 그 앞전에 2차전지 초강세의 국면은 가기가 힘들 거다. 그렇게 예측합니다. 왠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죠? 이제 뭐 폭스바겐도 그렇고 테슬라도 그렇고 현대차도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자동차 메이커들이 2차전지가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비용이 그죠? 원가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제조원가에 자체 개발하겠다라는 쪽으로 자꾸 진행이 되고 있으니깐요. 2차전지 이제 화려한 시대는 좀 지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환순환하는 흐름에 잘 발맞춰야 된다. 이겁니다. 또 또 슬슬슬슬 뒤쪽으로 처지고 있는 섹터 말씀드려보자면 진단키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진단키트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화려했던 시젠의 주가는 그냥 꼬꾸라집니다. 수젠텍 렙지노믹스 최근에 반등 시도 나와도 말도 안 꺼내죠. 볼 필요 없는 겁니다. 끝났거든요. 또 뭐 5G입니다. 5G 상당히 조정 많이 받았는데 이제 돌아서려는 타이밍 그 타이밍 놓치지 않고 득달같이 달라들어서 들어간다. 그죠? 이렇게 상승추세일 때 수익 잘 취했다면 중장기라도 이렇게 추세가 무너질 듯 한 그런 큰 은봉이 떨어지고 할 땐 줄였다가 물량 줄였다가 다시 재반등한 구간에 재매수하라. 그렇게 다시 한번 중장기 하시는 분들께 제 의견 매수에 매수와 매도 비중조절에 대한 중장기에 대한 부분도 조언 드리겠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상당히 조금 난위는 난위는 주도주 성향의 조선 철강 건설 해운 이런 쪽이 강세보였고 나머지는 조금 그만 그만한 상황으로 차별화가 있었던 상황이었다. 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미국선물 진행중인 상황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오늘 미국선물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다우선물은 20일 지지권에서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등락을 조금 거듭하고 있습니다만 플러스쿨은 유지하고 있는 반면에 나스닥은 흔들립니다. 자 이거 하나만 봐도 나스닥이 왜 흔들리는지 나오는 거거든요. 뭐 때문에 그렇다? 그렇습니다. 다우존스는요. 추세가 이렇게 살아있습니다. 그리고 우상량 모든 입평성 밑에 다 깔아놓고 상승 추세 강하게 상승하고 난 이후에 적당한 공항까지 조정받고 반등하는 반면에 나스닥은요. 상승 추세가 크게 무너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등할 때 어떻게 된다? 이 지지하던 그 이전에 지지하던 입평선들이 저항으로 바뀌어서 자꾸 잘 못 넘어가고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닥터케이가 무인도에 갇혀서 오로지 가정입니다. 이 HTS만 볼 수 있고 나머지 뉴스 아무것도 못들어도 다우존스를 택할래 나스닥을 택할래 이러면요.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은 선택을 못합니다. 왜? 아무것도 없고 차트만 있으면 선택을 못하는 거 아닙니까? 뉴스도 들어봐야 되고 기본적 분석자료를 또 받아 봐야 되고 그렇게 해야 분석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차트 위주라는 닥터케이 같은 경우는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래서 차트를 보는 사람을 기본적 분석하는 사람이 무시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크게 무시한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차트만 보고 줄만 찍찍 끊고 하냐 이렇게 비하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기준이 오히려 기본적 분석보다 더 명확합니다. 우상량하고 이평선 살아있고 적당히 조정받은 다우존스를 택하고 여기는 추세가 무너졌고 종목이 뭔지 지워도 둘 중에 얻은 거 할래? 이러면 이거 한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추세와 지지저항을 잘 간파하시고 그게 맞춰서 자신만의 기준을 쌓아간다면요. 주식투자한테 많이 도움될 거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말인데요. 풀베팅을 넘어서서 신용까지 합한 금액이 320%의 물량을 투입했는데요. 포트폴리오는 완전 풀을 뿜습니다. 너무 기뻐요. 같이 하고 있는 팀원들에게 좋은 수익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거 뭡니까? 전부 여기 있는 우리 대체적인 시장의 대표주 성향에 있는 종목 중에 포트폴리오가 올라간게 여기가 훨씬 더 강력하게 지금 올라가 있다는 거 보이시죠. 상당히 기쁘다. 라는 소식 전하면서 마감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그래도 제가 야간에 방송을 조금 거의 맨날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많이 성원도 해주시고 관심을 좀 더 가주신다면 힘이 더 나겠죠. 좋아요 구독 그리고 멤버십 가입해주시면 땡큐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말간에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딱 듣겠습니다.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저도 하나도 너 nasa 누군가가 말을 잡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 야 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